손흥민은 지난 시즌 EPL 득점 1위에 올랐지만 이번 시즌 침체에 빠진 상황이다. 프리미어리그 25경기에서 6골을 기록 중이다. 손흥민이 토트넘 1군 훈련에서 제외됐다는 보도가 나오며 탁팀 이적설이 또 흘러나왔다. 영국 매체는 토트넘의 스타 손흥민이 팀 훈련에서 보이지 않았다라고 보도했다. 그러면서 손흥민이 체육관이나 훈련장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. 개인 운동을 했을 수도 있지만 다른 팀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는 장면은 못 봤다라고 말했다. 이어 팀의 훈련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. 그가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. 영국 매체는 토트볼리 첼시 9단 주는 첼시가 10위까지 떨어지자 양말을 잘 쓰는 선수 영입을 지시했고 그 중 이적 가능성인 큰 선수인 손흥민과 네이마르에게 영입 제의를 했다라고 보도했다. 영국 매체는 토트볼리 첼시가 10위까지 떨어지자 양말을 잘 쓰는 선수인 손흥민과 네이마르에게 영입 제의를 했다라고 말했다.